지금 목이 좀 셨어요 이해해주세요 그 대신 목이 좀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 편하게 말 볼 테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자 어 언니를 바라보잖아요 본인의 집안은 우리 같은 신의 주력이 정확히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신을 봤던 무당이 나오든 아니면 미쳐 갖고 미치광 발간을 하든 그런 기운이 미랑 아니 본인한테 타고 내려와요 우리 언니 내가 하나만 물어보자 이렇게 바보처럼 사니 내가 지금 여기가 그래요 상처 입은 적 있죠 그 상처가 뭐 이런 게 아니라 트라우마가 있어요 언니가 트라우마 그게 어렸을 때부터예요 언니가 가정환경 가정환경을 지나면서 내가 일찌감치 이 집을 일찍 나갔죠 그렇죠 대답만 하셔도 돼요 일찍 나가셨죠 그래서 내가 일찍 자리를 잡은 사람이란 말이야 본인은 나한테 남자가 없어요 이 나이지만 이 나이지만 이 나이지만 이 나이에 본인이 평범한 가정주부로 보이진 않아 나는 내가 볼 때는 언니야 왜냐하면 갔다가 왔어요 이혼했다가 왔어요 그치 근데 가정환경에 대한 요만큼의 트라우마도 있지만 이 남자 아버지 예를 들어서 오빠 누구라도 있다면 그 환경 남편 남자한테는 언니는 사야 남자가 그냥 내가 머리 깎고 비근히 스님이 됐었어야 돼요 수녀가 됐었어야 돼요 인간한테 아무리 바라봤자 노력을 해봤자 언니한테 봐봐 돈도 안 줘요 돈도 해 도움이 안 된다고 언니가 남자한테 누리고 부리고 살아가지 못해요 누리고 부리고 살아갔어요 아니죠 방송에 나올까 봐 좀 목소리 하면 내가 질문 답을 할게요 편안하게 그게 난 것 같아 예민하신 것 같으니까 자 아휴 안 죽고 싼 게 다행이에요 상처를 입었다 그게 트라우마로 왔다라고 하셔 어 근데 이렇게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마 이거 어떻게 되니 이런 게 막 깨지는 소리 이게 언니의 여기 엉엉으로 와 폭력 당했어요 아버지한테 그럼 남편한테 언니한테 그 집안의 가정환경이 언니야 어렸을 때는 그래서 도망쳐 본 게 남편인데 남편 또한 내가 볼 때는 쨍그랑 소리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막 언니는 대들지 못해요 네 예를 들어서 아빠가 예를 들어서 아빠가 때렸으면은 그냥 막고 있었을 거고 언니가 때렸으면 막고 있었을 거고 어 남편이 결혼을 해서 예를 들어 남편도 내가 볼 때는 그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언니가 물론 답답증은 있어요 이렇게 여우처럼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언니가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고민 줄 알고 두드러워 패타라는 뜻인 거야 자기네 화풀이 샌드백이었어요 인생이 언니가 그건 인정하죠 네 맞아요 정신병 안 겪은 게 다행이었느냐 내가 정신병원에 안 갇힌 게 다행이라고 본인 같은 경우가 우울증 조울증 어떻게 보면 조현병까지 왔었어야 되는 사람이야 뭐가 보이고 들린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너무 비참한 인생 어린 나이에 너무 주눅들어 산 세월 네 그냥 바보가 됐어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도망쳐 보겠다고 한 것이 제대로 된 가정생활이 이루어지를 못했다고 하시오 네 맞아요 도망 나왔어요 도망 도망 나왔어요 그 용기가 예를 들어서 이혼을 했다는 자체가 도망이라고 그 용기는 어떻게 냈니 돈 벌어서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놈이 하다못해 유흥업소가 됐든 술 처먹든 뭐가 됐든 갔다 내가 상납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혼할 용기를 얻었니 살아보고 싶어서 벗어났지만 이게 뭔 자식 있죠 이게 뭔 천륜이 이렇게 징그러웠는지도 이혼하고 나서도 두 날개를 피지를 못했다 그냥 네 아니오만 대답해 주세요 네 남편 폭력 있었어요 네 그렇죠 네 뭔지 모르게 그냥 이러고 있는 게 뭐야 이러고 한 대나 치지 그랬니 한 대 치고 그냥 깜빵이나 가지 그랬니 그러면 애들이 지금은 애들이 애들은 창살 없는 감옥에 있다라는 걸 몰라 뭔 교육이 싶어서 아이 때문에 이혼한 건 알아 이대로 살면 안 되겠어서 근데 피는 못 속인다 아무리 내가 사랑으로 애정으로 했다 그래도 보고 자란 그 어린 나이에 아이가 놀래서 엄마도 놀랬지만 아이를 예를 들어서 제가 오버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아이를 끌어안고 아이는 안 맞게 하려고 나는 마저도 엄마야 아우 아유 개새끼 인자 예를 들어 아이한테 뭐가 날라갈까 봐 아이를 때리진 않아도 뭐 날라갈까 봐 내가 이러고 있었다는 뜻이야 어 네 아우 눈물났다 정말 살인사건 날 뻔했어 엄마가 만약에 성질이 조금 더 여기다 눈이 돌고 막 미쳤다 그러면 아니면 아이한테 좀 해가 됐더라면 만약에 아이가 피가 난다든 뭔가 어디가 찢어졌다든 뭔가 잘못 맞아서 파편이 치겼던 엄마 그랬으면 엄마가 진짜 부엌에 있는 칼을 가지고 이 새끼 진짜 목을 깔 뻔했어 근데 다행히도 내 몸이 멍들고 핏자국이 나고 머리가 그냥 잡히더라도 하면서도 내 아이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한 손으로 내가 일으키면서 갖다 놓은 뜻이야 이게 보여 내가 과거를 들추고 싶진 않아 이렇게 트라우마 앵간한 트라우마 일반인들이 겪은 트라우마가 아니라고 언니를 바라보는데 아까 언니 들어오기 전에 목이 확 막혀 목이 막힌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온다는 뜻인 거야 말해 뭐 안 아쉽고 근데 이렇게 와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절대적으로 누구 만나면 안 돼요 언니는 남자도 언니한테 화라고 그랬죠 언니 본인의 친정에서의 언니가 안 때렸으면 아빠가 때리든 엄마가 때리든 쿠박을 당했을 거라고 얘 뭔 콩지야 어린 나이에 예를 들면 콩지야 콩지 네 지금이라도 살아보겠다고 보고 살아보는데 아침 일어나면 눈 안 떴으면 좋겠죠 마음이긴 한데 제가 되게 못된 게 아예 애들은 네 언니야 미안한데 피는 못 속여요 제가 데리고 있지 못하니까 못 속여 못 데리고 있어 그리고 나 혼자 내가 자식 때문에 자식 끌어안고 나왔었어야 되는데 일단 나 혼자 먼저 피씨를 한 거야 뭔 악연인지 모르겠지만 또 내가 자식을 내가 키우면 제대로 못 키울 것 같아서 근데 내가 볼 땐 그 놈이나 언니나 똑같아요 전 남편이나 네 근데 언니가 남자한테 설마 남자 있어요? 네 지금은 있어요 왜 만나는 거야 남자를 그렇게 정신을 못 차렸어? 왜 자꾸 내가 힘든 고비를 가 뭔 외로움증 때문에 뭔 기대를 하려고 이 얘기는 지금 있으신 옆에 계신 분도 내 입에선 좋은 소리가 안 나와요 의지하고 살라고 만난 인연이기는 하다 그리고 나한테 잘해주니까 만난 인연이기는 하다 근데 뭔 낙이 있어서 살아 각자 살지 근데 저도 사정이 알어 봐라 언니가 아빠가 예를 들면 아빠가 딴 데 딴 딴 여자한테 씨 뿌려서 본인이 배가 틀린 그것처럼 구박을 받고 살았다고 이해가요? 맞아요 이해 가냐고 나 진짜 우리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닌가 내 배가 아버지 씨 말고 배가 우리 아버지가 바람 편나 그래서 다들 무모하고 나만 모르는 게 있나 예를 들면 그럴 정도라고 왜 어리숙하게 살았냐 왜 조금만 더 똑똑지게 아니면 이왕 물고 나서 제대로 된 직업이라도 가서 부모 없다 형제 없다 내가 누구 없다 나 혼자 홀럴 나면 살지 그랬니 매번 인생이 누구 때문에 걸린 뭐 매번 인생이 이러고 그나마 요번에 만나는 분은 그나마 전 남편처럼 그렇게 막 그 정도는 아니어 보이는 성격이긴 하다마는 내가 볼 때는 별반 차이 없다 드러내지만 하는 것뿐인 거지 근데 우리 언니야 부모가 없어 고아 고아니 형제 일신이 없어서 고아니 차라리 고아로 태어났었으면 차라리 내가 고아 언니에서 어디 버려진 인생이었으면 보고 듣고 이렇게 들러보란 거다 저도 항상 그런 생각하고 살았어요 차라리 부모님이 나를 갔다가 버리지 아니면 내가 뭐 죄송해요 미혼만 엄마한테 놔서 내가 어디에 맡겨지도 아니 입양이라도 가뜩 그럼 나는 버려진 아이구나 싶어서 차라리 그 아픔을 겪고 내가 뭐라도 해봤을 텐데 이건 형제 일신이 피를 같이 나누고 배를 같이 나누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은 이런 게 너무너무 많아 이게 아직도 보녀한테 깔려 있어 이 얘기는 오고 갈 데가 없어 설마 오고 갈 데가 없어서 어디 내가 몸을 위탁 못하고 돈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고 그냥 한 달 벌어서 각자 먹고 살아가는 거 말고는 내가 크게나마 돈 갖고 내가 혼자 자립을 할 수 있는 내가 능력이 안 된다 보니 친정 얘기를 할 수 있나 뭐 시댁이 있다고 하고 시댁 얘기를 할 수 있나 그렇다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살아갈 수 있나 그렇지만 일은 하고 있어 놀지는 않아 우리 언니야 뭐가 됐든 계획을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 중에 하나 뭐가 됐든 작은 금전이지만 통장에다 내가 모으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 없다 없다 하면서 근데 항상 누구한테 탕진을 당한단 말이야 뺏긴 수라고 응 나 안 먹었어 나 안 입었어 근데 시원하게 왜 사람들은 내가 나 안 입고 나 안 썼는데 이놈의 통장에 돈이 그나마 1,200 모일만 한 명 가지고 가고 3,400 모일만 한 명 가지고 가고 왜 없어지는지 모르겠어 그게 언니 발자야 지금부터 정신 차려라 자 미안한데 생이별 쉬고 싶은 마음 무당은 없습니다 네 능력을 구하세요 이 남자도 본인이 지금 내가 나갈 곳이 없고 오갈 곳이 없어도 못 헤어지는 거야 우선은 제가 좀 그런 부분은 있어요 왜냐면 애들을 제가 데리고는 와서 계속 키웠다가 좀 애 큰 애 때문에 정신병이에요 집안에 미친 게 하나가 있어요 신적으로 도라이가 하나가 있다고 그 기운이 그 기운이 자손들한테 내려 뿌리 같다고 근데 그 아이도 엄마가 트라우마를 겪은 것처럼 무서움 중에 겁 중에 트라우마가 세상에 그냥 순간순간 욱 눈이 변해요 그죠 무섭죠 아들이에요 여기는 다 각기 찢어져 살아야 돼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다 각기 얘가 얘 배울 것이 바로 자식이 몇이에요 둘이야 근데 얘네끼리도 살 수가 없어요 엄마끼리도 살 수가 없고 엄마는 내 포메 내 자식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번 정도는 내가 자식을 얻고 내가 등받이가 됐고 매바지가 됐으면 엄마 매바지야 매바지 됐으면 자식을 데리고 와서 죽으나 사나 살아갈지 그랬니 그래서 데리고는 살았어요 데리고는 살았는데 지금 상황이 지금 뒤로 돈 모으세요 걸리지도 말고 들키지도 마라 정신 차려라 자식이 부모의 품이 그리워서 나도 그 큰 자식도 우리 엄마가 차라리 고아이기 바랬듯이 큰 아들이야 그럼 네 큰 아들도 나 고아이기 바랄 거야 늙어서 그나마 조금 나아졌다고 치더라도 나 전 분에 계신 분이 얘 유년 시절 초년 시절 너무 무서움증 겁을 먹었다 이거야 그것이 안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시도도 못한다고 돌아버린다고 순간순간 순간순간 엄마가 뭐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피눈물이 나 그리고 미안해 데리고 있다가 내가 몇 년 동안 나의 상황 근데 엄마 상황을 봐봐 옆에 누가 있니 그러니까 어 불쌍해요 엄마 불쌍해요 생각하면 내가 안아주고 뭐 해주고 싶어 안아준다고 끝이 아니다 정신을 차려야지 주거나 사나 내 자식이 돌아이가 되고 내 자식이 이게 미친놈이 될 수도 있어 그걸 내가 평생 안아줘야 되는데 지금 본인은 누구를 안아주고 살아가고 있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근데 이걸 또 헤어질 생각이 없어 이 사람아 누굴 위해 사는 거야 이름 석자 성명 위해서 사는 거야 아니면 모순을 자식한테까지 내려주고 싶은 거야 아니면 그러면 그냥 될 대로 되라야 지금부터 아무도 모르는 금전을 모으세요 십만 원이 됐든 오만 원이 됐든 그래서 나중에 자식은 데리고 살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자식이 안 살아요 엄마가 또 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아빠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걔는 이게 이도파요 그거를 위로해 줄라 하다가 정말 엄마도 아빠 전 남편한테 맞았지만 큰아들한테도 맞을 수도 있어 나중에 그래도 얘가 하다못해 아프거나 뭘 해도 엄마가 널 위해서 했다 금전이라도 뭐가 자리를 잡으려고 하거든 뭐든 배우려고 정신을 차렸을 때 그때 내가 언제든지 자식이 들어올 수 있게 사고 치지 않고 언제든 난 갈 데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엄마가 혼자 살면서 내가 자식 방을 해도 조그만 방이라 하나 만들 수 있는 있는 능력을 가지세요. 그 계획을 가져야 언니 팔자가 그래 나는 물어보자 기준이야 뭐가 좋아 사니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내가 저기 뭐냐 요즘 시대엔 그러지도 못하지 잡혀가지 서울역 나가서 있지 못하다 보니 근데 능력이 없을까 아니야 나이에 치우치지 마요 너무 그동안의 트라우마 가엾다 그리고 목이 메인다 이 무당도 말하고 싶지 않아 언니는 그리고 어디가 들키고 싶지 않아 그리고 싫어 patio ten 땔 수도 gn MU 도 암 암 암 암 암 암 암 암 암 이런 삶이었으면 나도 힘들었고 내 가정이 그렇고 힘들었으면 내 자식한테 내가 대물림인가 뭐 신만 대물림이야? 아니야 행복하지 않잖아요 지금 네 행복하지 않아요 솔직히 예산이 그리고 선구를 생각을 하고 그동안엔 대들고 싸운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내 어떤 바람권이 없어 그러다 보니 잠을 못 자 아니야 도대체 왜 사니 근데 나 똑바로 봐요 자살할 사주는 아니야 내 생각은 항상 자살할 수 같으면 벌써 죽었어 응 누구보다 한번 제대로 편안하게 너보다 따뜻하게 살아보고 싶다 옆에 사람이라도 누군가 내 손을 잡아서 차려주는 밥상 따뜻한 밥상 누군가가 내 생일상을 한번은 제대로 축하한다 꽃다발 한번 받고 예쁜 조그만 거라도 선물 받아서 오로지 내 생일상이라도 한번 그날은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능력을 가져서 누굴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꾸 모순하고 이대로 자꾸 멈추지 마 그면 오십 대가 가도 육십 대가 가도 똑같다 누구보다 살아보고 싶은 사람이야 내 생일상 한번 밥상 따뜻한 미역국에 고깃국 쇠고기 들어가고 지금 시국에 사서도 먹는데 그냥 오로지 나를 위해서 축하하고 박수하고 생일 노래 부르고 내가 오늘 오늘이 본인이 생일이면 내가 생일 축하한다고 노래 불러주고 싶어 지금 정말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근데 항상 외로운 것 같아요 생일은 웬일이며 그냥 아침에 내가 밥상 따뜻한 밥을 그냥 눈물 난다 참 흰 밥을 뭐 내가 자러야 되는 거 그냥 나 혼자 축하하고 나 혼자 위로를 해야 돼 또 생일이라고 하면 내가 또 반찬을 더 누리는 것 자체도 좀 웃기고 근데 뭐 하나도 안 챙겨줬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나를 위한 그날의 잔치가 없었다는 거야 여자로서도 엄마로서도 근데 내가 지금 자식을 위해서 살지도 못해 내가 어느 한 여인으로 써서 살지도 못해 그러니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랬냐 지금부터 본인의 운세가 나쁜 운세는 아닙니다 내년 정도 가서 이별수가 들어올 때는 겸허 받아들이세요 만약에 오래 하라 그래도 못해요 그럼 지금 올해 내가 사글쇠 방을 살더라도 능력을 가져라 돈은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자 물려받을 재산이 있어서 언니까지 오지 않아요 자식이 돈 벌어다 언니 주지 않아요 지금 옆에 계시는 분이 돈 벌어다 언니 주지 않아요 그러면 오로지 언니만 하셔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지금 멈춰 있을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 실령님이 나도 모르게 정신 차려라라는 거 가엾고 불쌍하지만 내가 눈물을 먹으면서 지금 얘기를 해 주는 거야 자요 그리고 드세요 그리고 내가 능력이 그게 남들처럼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못 벌어도 조금씩이라도 모으다 보면 1년 가고 2년 가고 내년부터 자립이 자립심이 들어오는 입장이니까 그때 그 운을 타세요 내가 막지 말고 미련하게 알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큰 뜻을 가지세요 과거지사 드려본들 뭐하니 상처지 그냥 꿰매버리고 싶고 말하고 싶지만 쪽팔리고 솔직히 창피해 부끄럽고 나도 저런 놈을 왜 만났나 싶은데 이게 나 때문에 만났나 싶고 내가 죄인인가 싶어 내가 죄가 만나 그죠 이십 년 전에 일은 이죠 삼십 년 전에 일은 이죠 사십 년 전에 일은 이죠 이제 오자가 되면서 누구한테 맞지 않고 살아야 되고 육자가 되면서 누구한테 구박하고 당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자식한테 나이 먹고 해서 또 두들겨 맞을 수 있는 사주라고 돈 안 준다고 두들겨 맞을 바에는 조금이라도 주고 덜 두들겨 맞아 근데 개심하지 이놈 새끼들이 이놈 새끼들이 요금 뭐 많이 못해요 근데 여기서 욕이 막 나와 어 그래도 지 애미 생각하면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이지 한 번 정도는 지 애미가 어떻게 살았는지 지도 눈으로 봤으면 내가 아프면은 엄마도 아플 텐데 야속하죠 야속한 데도 미안하니까 미안하지 근데 저렇게 대바라질 일은 아니라고 국방에 정말 쟤한테 뭐가 실렸나 싶을 정도로 눈이 돈다니까요 진짜 그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무서울 때가 많아요 엄마야 엄마 바꾸세요 엄마가 조금이라도 큰 청금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능력을 갖춰서 아이를 안아줘 언제 안아줘봤니 첫 장애는 안아줬지만 그 아픔을 엄마도 자꾸 사느냐고 나도 옹 하느냐고 트라우마 때문에 드러내지 못했던 거야 속풀이 언젠가 근데 저렇게 저러고 있다가 사고 안 치겠어 쟤가 관제가 안 걸리겠냐고 그게 능력 가져요 그리고 미안한데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세요 옆에 계신 분은 난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아니에요 혼자 살아 혼자 사세요 갈대가 구하라잖아 만들라잖아 사글쇠 방이라도 만들라잖아 집은 있어요 집은 있는데 큰애가 혼자 딱 거기서 있기 때문에 작은애랑 저랑 도망나와서 찾는 엄마 아네가 있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집 놔두고 항상 미안하니까 아니야 그래서 제가 맨날 술로 막 아니야 엄마 미쳐요 엄마 엄마가 미안하지만 미쳐서 엄마가 도라이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술 먹어서 한번 부딪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단에서 양쌍 칼부림이 날 수가 있어 뉴스에나 나올 수 있다고 어떨 때 보면 안쓰럽고 미안한데 어떻게 보면 개새끼 같아 맞아요 정말 저게 미치지만 내 아들이지만 어쩔 땐 난리 난리 쳐서 경찰이 떠서 얘를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못하니까 근데 내 스스로가 경찰서 신고할 수 없고 정신병원에 신고를 할 수가 없으니 혼자 그냥 그거 냅두는 거야 객기병 객기병도 우라병도요 어느 정도에서 쓰러져야지요 근데 그러질 못한다고 그거를 엄마가 밑에 둘째에 배울까 싶고 지금 다 찢어져서 살아야 되고 내가 내 거 놔두고 나서 고아 아니면 고아 거렁베기 아닌 거렁베기 지금 살아야 된다고 그래도 둘째는 뭔 죄니 지금부터라도 그 옆에 계시는 남자분 대신 둘째에 둘째로 채우세요 이 사람을 이렇게 빼고 내가 첫째한테 미안하지만 둘째마저도 그렇게 병신을 만들지 말고 가만히만 있고 미안하다고만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안 되면 병원을 보내야 되면 병원을 보내야 되는 그 상하까지 가면 아파도 애가 달라질 수 있으면 치료를 받게 해야지 그 정도로 엄마가 대를 가지시라고 저렇게 냅뒀다가 폭군이 된다고요 근데 애는 착해 네 착해요 폭군이 된다고 아시겠죠 그러니 강단 있게 가지시고 지금부터 능력까지 둘째마저도 저렇게 만들지 말고 아이랑은 어느 시즈도 내가 용기를 내서 엄마도 두려운 거야 두려운 거야 내가 내 가족 내가 내 남편 이젠 내가 자식한테까지 두드리고 막 이렇게 생겼으니까 근데 난 맞아도 괜찮지만 그 와중에 또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싶어서 응 근데 내가 볼 땐 여기는 누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다 빙의가 돼가지고 나서 그 아이가 그렇게 변한 게 아니야 힘들어도 이거는 기운 쪽으로 다스리고 마음 쪽으로 다스리고 운 쪽으로 다스려야 돼서 제가 볼 때는 웬만하면 못 믿거나 하시는 분 절 가시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엄마는 여기서 신령임전에 엄마는 그 아이 직성 그리고 신의 감을 그리고 이제 이 올라오는 그 아이만의 바람 이걸 많이 채워달라고 엄마 행복 빌지 말고 그렇게 많이 빌어서 아이의 어떤 이 기운을 조금 누르셔야 되긴 하실 거예요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봐 나의 아이를 위해서 가만있지 말고 근데 지금 무서워 세상 세상 전 남편보다 무서워 솔직히 아픔이 많다 슬픔이 많다 직장의 이동수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내가 하던 거에서 부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뭐래도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해서 그렇게 움직여서 금전에 수를 늘려가고 금전에 복을 늘려가시는 거 말고는 없어요 단 금전 벌기 전에 니가 죽게 생겼으니 귀신이 돌아다녀 지금 본인이 잠을 잘 때 자세요 근데 자다가 꿈 꾸고 또 한 시간 한 번씩 일어나서 잠을 못 자겠어요 무당될 건 아니에요 신이 와서 그런 건 아니니까 이 집안에 딸랑딸랑 누가 됐어야 된다고 무당이 됐든 신의 바람이 됐든 이런 종교적으로 탁 움직여야 된다고 그 바람이 나를 치고 내 자식을 쳐버렸다고 근데 옆에 있는 자도 쳤다고 아시겠죠 힘내셨으면 좋겠고 미련하게 살지만 뭐라 한 거 아니에요 너무 가슴 아파게 살아서 내가 그 옛날 사람 지금 사람은 뭐 소속해 계속해 잡은 데 뭐 할 거야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본인이 나한테 확인해 본인이 마음부터 잡아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가만히 앉아서 가부자 틀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궁둥이 묵어서 앉을 일이 아니에요 뭐래도 겪어보고 안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세요 그래야 내 자식들을 다 살려 아시겠죠 잠깐만 아시겠죠 아 그럼